자 다음은 산과 염기를 보시겠습니다. 산은 물에 녹아가지고요. 수소이온 H+, 수소이온 이것을 낼 수 있는 물질을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기는요. 물에 녹아서 OH-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해요. 자 이건 이제 그냥 제가 재미로 놓은 건데요. 발효시켜서 만든 물군 아세트산을 무엇이라 하냐.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주부들이 쓰고 셔프들이 쓰잖아요. 자 뭐냐면 식초이죠. 식초는요. 발효시켜서 만든 물군 아세트산이에요. 식초. 그렇다. 자 산성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잘 내놓는구나. 라는 걸 산성이라고 해요. 그럼 염기성은요.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잘 내놓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또 한번 정리를 합니다. 산.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면은 신맛이 나. 아셔. 산이단 말이에요. 신맛이 나고 푸른색 리트모스 시험지를 붉게 만들어. 산 그러면 결과가 붉어. 이렇게 생각을 해 줘야 돼요. 붉어. 푸른색을 붉게 만든다. 그리고 아연과 같은 금속을 넣는다. 라고 하면 수소를 발생합니다. 하는 등의 공통적인 성질이 지는 것입니다. 염기. 알칼리라고도 하죠. 대부분 쓴맛이나 쓴맛. 쓴맛을 가지고요. 붉은색을 푸르게 만들어. 산과 작용하면 산성을 없애는 등의 공통적인 성질을 지닙니다. 수용액 중에서 산의 경우는 수소이온, 염기의 경우는 수산이온이 존재하죠. 좀 아까 봤죠. 자 알칼리라는 이거를 보시면 알칼리 혹은 알칼리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유래는요. 재에서 얻은 물질이라는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식물을 태워서 얻은 재에 탄산칼륨이나 탄산 나트륨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빨래하는 사용을 했어요. 빨래 잘 돼요. 알은 뭐냐. 물질인데 칼리는 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를 얻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재를 물에 우려내 얻은 잿물이 나타나는 성질이 바로 알칼리성이에요. 여기서 빨래하면 빨래가 잘 됩니다. 빨래에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알칼리성은. 자 다음에 pH. pH 보시겠어요. 자 pH는 뭐냐. 이게 수소이온이 수용액에 얼마나 들어있지 하는 거잖아요. pH는. 그래서 이것을 수소이온지수 또는 수소이온농도지수라고 합니다. pH를. pH가 1에서 7, 14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해서 얘는 중성. 그 7부터 이렇게 갈. 7은 중성이고요. 7보다도 이쪽. 숫자 작은 쪽. 이거는 산성. 그 다음에 숫자 큰 쪽. 이쪽은 뭐죠? 염기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이온농도로 산과 염기를 구별짓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덴마크 생화학자인 쇠렌센 이란 사람이 이거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렇게 1에서 7, 7에서 14 이렇게 숫자화해가지고 관리하기 좋으니까 데이터 관리,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이거를 어 잘했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밀도와 비중을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밀도와 비중인데요. 밀도는 로 이렇게 저 기호로 나타냅니다. 나타내고요. 저것은 물질의 단위 최적당의 질량이 바로 밀도가 되는 거죠. 비중은요. 사도시 순수한 물의 질량에 대한 대상물질의 질량 또는 사도시 순수한 물의 밀도에 대한 대상물질의 밀도가 바로 비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퀴즈가 하나 나와 있네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무게는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이런 이제 5분의 현답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자 물이 비중이 1이잖아요. 얼음의 위중이 얼마냐면은 0.917이에요. 그럼 물이 더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무게는 가벼워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물이 얼음의 위중을 할 때요. 물이 이게 요만큼 있어요. 그럼 얘가 얼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커져. 과장 보고 그랬죠. 약간 부피가 커진다. 얘가 V1이라고. 이때 부피 V2. 약간 커진다. 커집니다. 얼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분자 관계 증가하면서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무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체적당 1cc에 들어가는 분자의 개수가 달라져가지고 그래갖고 비중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일 뿐이지 사실은 무게는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압력 보시겠어요. 압력. 압력은요. 물체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가할 때 단위 면적 자 P 압력 프레셔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진 수직의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압력의 단위는요.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뭐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 그러니까 이쪽에는 면적이 나오고요. 이쪽에는 어떤 식으로 힘이 표현되면 그게 다 압력의 단위인데요. 되게 많아. 파스칼이 한 양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뉴턴포 제곱미터 얘를 표준 합시다. 해가지고 이게 잘 받아들여서 얘를 그래 네가 얘기했지 파스칼이야 이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압력의 기본 단위는 파스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면 토리첼리 이분은 어떻게 해서 대기압을 아래에 했을까 문제를 냈는데요. 토리첼리가 에치지 이거 수은이죠. 수은을 가지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지구를 둘러싼 공기압력 이게 뭐죠? 대기압을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냈냐면 측정을 했는데 해발 0미터 이거 뭐죠? 기준이 해발 해발 기준이었고 해발 0미터 지표면에서 수은주 수은주가 얼마나 올라가지? 해서 수은주의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했더니 76cm가 나왔다. 76cm 올라가는 거야. 이거 1기압이다. 1기압에서 이렇게 되네? 해가지고 1기압은 760mHg 이렇게 하는 거죠. 쿠토리첼리는 수은으로 대기압을 알아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압력했죠. 자 다음은 열량을 보시기로 합니다. 자 다음은 열량입니다. 자 열량은요 컨터티 히트 컨터티 양 히트 열의 양이다. 이 얘기에요. 열은 도대체 뭐냐. 열은요 두 물체의 온도 차이에서 하나의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에요. 그것이 열입니다. 그래서 열량은 열의 양인데 열은 이렇다. 이겁니다. 열량의 단위를 뭘 쓰고 있냐면 칼로리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1칼로리는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1칼로리다. 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현열 잡열 비열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현열은 영어로 sensible heat 라고 하는데요. sensible 감각 감 그래서 감열 이라고 합니다. 현열은 감열 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현열은 뭐냐면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만 필요한 열량 을 갖다가 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Q는 mc 델타 t 로 표현이 됩니다. 잠열 이라는 게 있어요. 잠열은 뭐냐면 latent heat 어떤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 물질의 온도가 변화 없이 상태만 바뀌는 거 그러한 열량을 잠열 이라고 해요. 자 가령 물이 있다. 물이 0도시에서 막 끓어가지고 100도시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의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 변화 필요한 열량 이것을 현열이다 한다. 현열 그런데 100도시 나오면서 얘가 똑같은 100도시 인데 요게 수증기가 됐다. 상태만 변했죠. 그럼 이것이 바로 잠열이에요. 잠열 그래서 이 잠열은 Q는 M 질량하고 감마 융의 잠열 또는 증발 잠열 곱한 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몇 가지 가스를 잠깐 기본사항이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LPG 라는 게 인데요. 이건 액화 P 석유 G 가스에서 액화 석유 가스를 LPG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LPG 는요. 그냥 LP 가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 원유에서 나오는 기체들을 모아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이에요. 주로 프로판 가스 하고 부탄 가스가 50대 50의 부피로 섞여있습니다. 프로판은 프로38이죠. CH 부탄 가스도 CH잖아요. 프로는 38 38 부탄은 어떻게 합니까? 부탄 40 이렇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50대 50 부피로 섞여있고요. 자 공기보다 무겁다 했습니다. 공기는 대략 29를 보잖아요. 무게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얘는 44 12 곱하기 3 4 2 6 3 2 3 8 30도 8 44죠. 얘는 뭐죠? 부탄 58 무겁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프로판 가스가 샌다. 그러면 공중에 떠요. 무거운데 바닥에 가라앉죠. 바닥에 가라앉다 보면 모릅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런데 바닥에 쌓이잖아 하면 굉장히 폭발 위험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가스입니다. 끓는 점이 높아가지고 액체로 만들기 쉬워서 이거는 통에다가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LPG 엔진에서 그런데 통 LPG 이래서 시골 가면 저희들 처갓집 가면 저도 가끔 가스통 갈아 봤어요. LPG 가스고요. LPG고 그다음에 보면 보통 아파트나 집에 쓰는 거는요. LNG LNG 액화 천연 가스예요. 주로 얘는 뭐냐면 CH4 메탄이 90%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 메탄은 냄새 색깔이 없고요. 공기보다 가벼워요. 공기 대강 29 얘기했잖아요. 얘는 얼마예요? 12 더하기 4 16이죠. 그러니까 16 29 가볍죠. 그러니까 얘는 새 세 명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붕 뜨죠. 무거우니까. 아, 가벼우니까. 무거우니까 아니고 공기가 더 무겁고 메탄이 더 가벼우니까 붕 떠요. 그래가지고 또 쉽게 날라가 문 환기하면 금방 확인시킬 수 있어요. 물론 LPG도 환기 잘 시키면 되는데 얘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폭발 위험은요. LPG보다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탄은요. 아, LNG LNG 얘기죠. LNG 에코천연가스 물론 주로 메탄이 있다지만 LNG로 얘기해요. LNG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쉽게 기체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에 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스관 있죠. 관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LNG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개념을 보겠습니다. 온실 그린 하우스 효과 이펙트 이렇게 해서 이제 온실효과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사실상 온실효과를 나쁜 거로만 얘기하는데 온실효과가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지구는 바다가 올 정도로 추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오버가 되니까 문제죠. 자, 원안을 보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냐면 CO2 탄산가스 이산화탄소죠. CH4 메탄이죠. 그리고 수증기 얘네들 때문에 지구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효과를 온실효과로 합니다. 원초적인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태양에서 오는 복사선은 대기를 통과해가지고 땅을 덮힙니다. 자, 땅에서는 적외선이 나오죠. 적외선 중에서 많은 양은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은 온실기체 흡수되어가지고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온실기체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 바다가 얼 정도로 추워져요. 어쨌든지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프레온가스 냉매로 많이 썼던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인류의 유익한 것이었다가 인류의 적이 돼버렸어요. 뒤에 설명할 거고요. 온실유리나 비닐 이것은 태양에너지는 통과시키지만 온실에서 나가는 적외선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실안이 바깥보다 따뜻하게 기온이 더 높게 유지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실효과가 왜 문제가 됐냐면 바로 지구온난화의 큰 원인이 온실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 이것은 뭐냐 지구 평균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 이것은 바로 온실효과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 중에 CO2 프레온가스 메탄 수증기 등이 많아져가지고요 지구의 온실효과가 커지고요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실효과를 높이는 이러한 그러한 물질들을 쓰지 않는 거로 자꾸 규제가 보다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이걸 하는 물질을 규제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인류는 점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과 물리의 기본적인 것 기초지식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